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고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아 그래요? 네 제 차가 지금 거의 막 꾸깃꾸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래요?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고가 항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! 어쩌죠? 이렇게 막 띡 누르면 어!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요 다 그게 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손술에서 나는 소리가 인터넷이 그 차에서 그 백미러 사이드 미러가 열릴 때 나더라고요 처음에 끼이 끼이 이런 소리가 나길래 뭐지? 이랬는데 보니까 애교 있지 않나요? 네? 애교 있잖아요 차가 끼를 부리네요 주인한테 끼를 배웠어 차가 차가워! 차가워!